대전경찰청은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대전경찰청 소속인 이 경찰은 지난해 11월쯤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기 사건 관련 녹취록을 분석하다 이런 범죄 정황을 확인해 수사 감찰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